인천시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천시는 오는 8월까지 검단과 청라, 연수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6곳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추가로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면 인천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에서 15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인천시는 또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.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기준 월평균 이용건수는 4,9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